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칠석날 수요일이 됐습니다 7월 7일 행운의 숫자가 2개 있는 것만큼 가장 행운 많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마블 코믹스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는 대표적인 그래픽 노블 중에 하나죠 저도 그래픽 노블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사먹는 작품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웹툰에서 보면 되니까요 물론 전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이 된 건 블랙 위도우입니다 블랙 위도우가 6일부터 연재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웹툰의 특징상 하루에 한화 정도를 볼 수 있게 올라오고 그래도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픽 노블인 만큼 한화를 보고 나서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미리 보기로다가 돈을 좀 내고서 더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인내심을 가지고서 오늘부터 알람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한 편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몇 가지 보고 있어요 블랙 위도우를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죠 7월 7일부터 바로 블랙 위도우가 개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벌써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벤져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하는 작품이죠 이거랑 같이 맞물린 겁니다 블랙 위도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픽 노블의 광팬인 만큼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 여기서 풀어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채널에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블 코믹스 이야기들도 쭉 한번 풀어낼 생각이에요 9월부터는요 어벤져스 시리즈, 스파이더맨, 헐크 등의 명작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달 남았으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그래픽 노블 시장이라면 양대산맥이 있어요 슈퍼맨이 있다면 배트맨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블과 DC 코믹스 양축이 있습니다 라이벌 구도예요 여기다가 마블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죠 DC 같은 경우에는요 디즈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아직 남아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처럼 국내에서도 갈렸습니다 네이버가 마블과 손을 잡았고 카카오가 DC하고 손을 잡았죠 지금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4월부터 이미 배트맨과 저스트 리스 이그, 원더우먼, 슈퍼맨 등이 연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알람 시청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의 팬이라고 했던 것만큼 이번에 이런 이슈가 된 것들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웹에서 보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받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 보거나 만화책을 사서 봤었어야 했는데 우리나라 방식인 위에서부터 밑으로 스크롤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죠 큰 회사들, 전통적인 걸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봐보세요 두번째입니다 요즘에 쿠팡 탈퇴 움직임이 좀 거세고 있긴 합니다만 쿠팡 이츠에서 계속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쿠팡 이츠는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죠 한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들리지도 않고 빨리 도착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 이츠, 지난번에 제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는 이야기 가볍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엔 국내입니다 쿠팡 이츠에 마트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츠 앱에 들어간 다음에 배달받는 장소를 송파구로 해놓으시면 되요 헬리오 시티로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부터 생필품, 신선식품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필품하고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것들은 과일과 채소, 샐러드, 분식, 야식, 생수, 음료 등을 배달해줍니다 이 헬리오 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배달 속도가 10에서 15분이면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겹치는 게 있죠 이미 배달의 민족에서 B마트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요즘에는 퀵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을 때에는 허마쉰숑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허마쉰숑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거리, 거의 15분 거리의 모든 곳들을 배달할 수 있는 생필품 마트입니다 냉장고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국내에서도 이미 차근차근 들어와져 있는데 약간은 다른 형태로 큰 커머스, 큰 장소가 아니라 로컬을 아주 조그맣게 해서 배송 거점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배송 거점 창고만 만들었다? 제가 노브랜드 이야기 드렸었죠 노브랜드랑 이마트24, 여기도 얼마든지 창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밍도 마찬가지고 쿠팡이치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물건이라면 갇혀 놓은 상태에서 편의점처럼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마트이자 하나의 커머스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들은 그냥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 회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거 배달만 한 회사들이 정말로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업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들 이 관점에서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이번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인의 발로 유명했던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참 중국 생각 많이 나는데 국내에는 카카오 T가 있죠 카카오 T하고 지금 T모빌리티 그러니까 SKT 쪽에서 진행한 팀앱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싸움이 있었었고 정리가 됐어요 거의 DD 출신으로 정리가 됐죠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DD를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상장을 했었죠 지난달 말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강한 압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4월 달에는 뉴욕 증시가 아니라 홍콩 증시에 상장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DD 출신은 6월 30일에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국가안보 관련 조사가 들어가게 됐어요 저도 중국에 있어보질 않아서 국가안보 관련 조사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몰랐는데 꽤 큰 세무조사이자 모든 것들을 함께 국가안보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회사다 라고 점 찍었다라고 하는 도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좋은 글씨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7월 초에는요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시켰어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 못 받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이미 기존 고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DD 출신은 그러자 4일에는요 개인정보 수집 법령 위반으로다가 앱스토어에서 DD 출신 앱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손을 묶어놨어요 기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DD 출신을 지금도 타고 있을 테니까요 이것 때문인지 상장 첫날에 DD 출신의 주가가 공모가가 14달러였는데 이것보다 높았었던 16.6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14.1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행은 77조원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680억 달러 정도예요 최근에는 16.6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중국을 제재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제재가 들어간 다음에는 14.90달러까지 급락을 했었고 지금은 15.52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식 수자가 사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진통 겪고 난 다음에 계속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이게 DD 출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는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DD 출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정부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DD 출신 상장 후의 진통이다 쿠팡이츠가 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블랙 위도우를 마블 코믹스에서 볼 수 있다는 내용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렇게 질문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올리는 것보다 하나의 뉴스를 좀 길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 채널들은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나서 이 소식이 계속 듣게 되시면요 아 이렇게 소식이 이어지는구나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됐구나 그때 봤던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걸 함께 지켜보시면서 IT 상식을 우리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일상 IT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IT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과 퇴근길에 좋은 소식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